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트리규의 스팻노드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트리규의 특정 노드를 지정하여 해당 노드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스팻인덱스와 열고 닫기 상태, 자식 포함 여부를 지정하여 특정 노드를 토글링하거나 지정한 노드를 열고 닫거나 자식 노드까지 모두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트리규입니다. 상단에는 4개의 트리거가 있습니다. 각 트리거는 스팻노과 스팻노드 함수를 실행합니다. 전체 노드를 닫거나 11번 인덱스 노드를 토글링하거나 11번 인덱스 노드를 열거나 노드를 열 때 자식 노드까지 모두 여는 코드입니다. 트리규입니다. 노드의 인덱스는 첫 번째 노드부터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. 11번 노드에 대해 상단의 트리거로 스팻노드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트리거로 모든 노드를 닫습니다.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여 인덱스 11 노드의 열고 닫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인덱스 11 노드가 열립니다. 하지만 자식 노드들은 닫혀져 있습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하고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여 모든 노드들을 닫습니다. 네 번째 트리거를 클릭합니다. 자식 노드를 포함한 인덱스 11 노드 전체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